끊어버리고 싶어 행복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어디에도 없으며 동시에 어디에나 있구나 우린 나만 보고 살도록 배웠으니까 주위에 남아있던 행복을 너처럼 빛나지 못하는 거야 니까지 게임 올라러 행복은 됐어 내 트랙 업데이트 되는 걸 뱅이 다했어 잠깐 반짝하고 말까 like 발꽃은 빛같이 우리도 마찬가지 삐 그리고 다음 야 삐 그리고 다음 야 영수증을 챙겨줘 우리 추억을 위해 삐 그리고 다음 야 삐 그리고 다음 야 영수증은 벌줘 마지막 존재심을 위해 삐 그리고 다음 야 삐 그리고 다음 어 영수증은 챙겨줘 우리 추억을 위해 삐 그리고 다음 야 삐 그리고 다음 삐 그리고 다음 비틀비틀 거리다가 떠난 니들의 뒤를 따를 수도 굳이 피를 안 받는 현실의 감사를 뒤를 잇는 것이 아닌 그저 있는 이 외길은 나는 길을 쓰지 않고 만들어 믿는 뿐인 길을 그리고 지금 나의 비밀을 아는 너는 울지도 울지도 아니송한 표정을 하고 있고 검은 줄들의 모양은 다 다르긴 해도 빅소리가 나면 우리 모두를 빛으로 비추겠지 비틀비틀 거리는 걸 미나다운 것 같아 깊은 늪에 빠져있는 게 훨씬 자연스러워 널 난 늪에 빠진 기분이 어떤진 모르겠으나 넌 갈 수 있어 지평선 너머의 미지의 곳으로 삶이라 느르는 오케스트라 우리는 마이크로 삐 그리고 다음 야 삐 그리고 다음 야 영수증은 벌줘 마지막 존재심을 위해 삐 그리고 다음 야 삐 그리고 다음 야 연승을 챙겨줘 우리 졸업을 위해 삐 그리고 다음 야 삐 그리고 다음 야 영수증은 벌줘 마지막 존재심을 위해 삐 그리고 다음 야 삐 그리고 다음 야 연승을 챙겨줘 우리 졸업을 위해 어떻게 멀쩡하겠니 나보다 고생더란 래퍼들이 전부 머리 위 그래 온 그게 내 문제니 세례명을 달고 신을 등진 내 잘못이니 아마도 내가 작년인 마음 때의 알바님 정신과 다니지 않고 늘골 바람 웬만 더 했다 후회 들은 내 용터와 새벽 공기 눈물을 내 기억 제일 초라한 장면으로 남겨줘 남겨줘 난 내게 사랑만 남겨줘 우리 사이선으로 그면 모양의 말을 뭐 하나도 놔두지 않아 나쁜 거 아 어느 영감이 될 수 있는 거리 저게 야 나를 볼 보유린 메디테이션 흐르는 건 피 아닌 페스프레이션 위가람이 누지는 외신 나 비피신 우린 새로운 변할 때 있어 방향을 모르겠다면 믿고 날 따라와줘 삐 그리고 다음 야 삐 그리고 다음 야 영수증을 보여줘 마지막 졸업을 위해 삐 그리고 다음 야 삐 그리고 다음 야 연승을 챙겨줘 우리 추억을 위해 삐 그리고 다음 야 삐 그리고 다음 야 영수증을 보여줘 마지막 졸업을 위해 삐 그리고 다음 야 삐 그리고 다음 야 연승을 챙겨줘 우리 추억을 위해 메디테이션 내 텐션 내 도움은 뛰어 혼자 있을 시간이 어디 있어 발코드를 휙단보도 삼아 뛰어서 벗어놔야겠어 이 내 몸 밖으로 말해 디페이션 내 텐션에 도움 안 돼 우릴 빠져 잡아줘 난 시간이야 더 발코드가 붙었다면 아무런 컨베이온 외부 안 해보의 의도를 동시에 지고 달려올 그게 바로 가야 음 삐 그리고 다음 야 삐 그리고 다음 야 삐 그리고 다음 야 삐 그리고 다음 영수증을 챙겨줘 아이디어가 너무 신선하네요. 바코드라는 소재에서 소름이 좀 돋았었어요. 처음에 한 10초, 20초에 사실 결정되거든요. 닭살이 돋았어요. 너무 충격을 받고 고등학생들이 이런 아니 이 친구들은 도대체 뭘 보고 배우고 뭘 먹길래. 되게 멋있었어요. 일단 제 감상평은요. 그냥 이걸로 말하겠습니다. 만점 드렸습니다. 만점을?